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가라, 제군들 운동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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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게 편해요 저 자듯 그 모습 가지고 멀어가지 마세요 하고 찬이가 말했습니다 찬탱이 슈니 슈니 영슈니 레오야 거기 새 주라 새 먹으라고 뿌려는 야 뭐 새 모이를 주워 먹으면 어떡하니 개가 니가 개새니 딴짓하는 거 봐요 못 들은 척 아놔 귀여운 녀석들 아 이따 오줌 싸지 마라 용슨아 잔디 오랜 쑤면 죽는다 잔디 누렇게 네오 세모에 그렇게 착 주워 먹었구요 이쁘면 다야 이쁘면 다 용서 돼 대정 서롱해요 대정 서롱해요 그런 애교로 나를 녹이려고 좀 끌ch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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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